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건데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대면 진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정부가 재택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숙하를 신설하고 환자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대상도 늘어납니다. 무증상 경증인 소아 확진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성인 1인 가구 확진자로, 서울시는 생활 필수 공간이 분리돼 있는 3인 이하 가구의 50세 미만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상황. 현실적이고 안전한 재택치료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었습니다.